뭐할라고? 이 던킨도너츠 던킨? 이번에 나온 포켓몬 하려고? 이야 이제 신제품도 알아보고 다니는겨? 던킨에서 이달의 신제품으로 아 됐고 4월 말에 나온거잖아 뭐가 가져왔어? 피카츄 옐로우 링 고우스 초콜릿 배고픈 잔만보 몬스터블은 어디있어? 이 지금 안나온디야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떡보라는겨 이름이 가라 몬스터블인데 아 됐고 속담 인용하지마 얼마야? 피카츄 고우스 2,100원 잔만보 3,300원 특징은 뭐야? 이건 잔만보 얼굴 초콜릿이고 이건 원래 있는거야 고거서 종이 꼽었네 피카츄는? 노란색 바나나 피카츄 도넛 너 그거 아려워 가져왔지 아니 이게 그러려고 그러는구나 이미 자꾸 하게 되네 핑계대지 말고 먹어봐 맛은 어때? 피카츄부터 바나나향에 설탕이 톡톡 터지는 도넛 바나나향 안거북해? 어우 이건 향이 좀 과해다 근데 거북하냐고 물어보는게 꼬부기가 장난하는데? 아 됐고 피카츄 전기 쏘는 소리 하지마 고거서 어때? 이건 뭐 이거 꼴랑 종이만 누나지 원래 있는거랑 큰 차이가 없는거 같아 참만보는 무슨 맛이야? 어우 얘는 비싸서 그런가? 겉에도 초코있고 안에도 초코있어서 엄청 달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런거 말고 내가 요즘 사적하는 집 따로 있거든? 다음에 갖고올게